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 돈들에서 뭘 새로 사지 않아도요. 대개 그 많은 집들은 이미 그 아주 요긴하게 돈복을 그 끌어당길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는 그 바쁘다는 그 핑계로 또 일일이 그 챙기지 못하고 또 놓치고 사는 것 뿐이죠. 그 중에서 그 빠지지 않는 게 있죠. 집에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또 소유하고 있는 그 크리스탈 제품들이 있습니다. 작은 크기의 그 악세사리에서부터 큰 크기의 그 주방 크리스탈 용품이나 또 어떤 그 걸어놓은 그 장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크리스탈 용품들을 쉽게 그 찾을 수 있습니다. 재질이 그 크리스탈 재질은 모두 그 돈을 끌어당기는 그 효자 물건이 됩니다. 그래서 크리스탈 제품의 그 취급은 눈에 그 잘 띄는 곳이 좋고요.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또 조명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. 크리스탈 제품을 그 후미진 곳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복을 스스로 그 밀어내는 일과 똑같죠. 그래서 항상 그 어디에 그 넣어두지 말고 될 수 있다면 꺼내놓고 그 제품에 그 빛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그 진열을 했을 때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공간에 미치는 그 풍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. 돈복과 그 치유력에 또 제일 좋다고 하니까요. 또한 그 돈복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있죠. 그 풍수 소품 가운데 우리가 그 작은 종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집안에서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 돈복의 유입을 그 촉진시키게 됩니다. 또한 그 동시에 그 혹시나 머무를 수 있는 그 부정성이 그 축적은 또 없애주는 그런 그 풍수 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. 부정적인 것들은 그 미리 막아주고 집안 공간을 그 차분하게 그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이 주는 그 풍수 효과입니다. 운복의 에너지를 크게 그 끌어당겨주니까요. 화폐 에너지의 그 자극에 또 아주 좋습니다. 가정에서 그 한두 개 정도 꼭 필요한 수품이기도 하고요. 이런 용도로 그 사용될 종은 크기가 그 무조건 작을수록 좋습니다. 크기가 과하게 크게 되면 에너지를 그 편중되게 몰게 되니까요. 오히려 그 득보다 실이 많게 됩니다. 이런 목적으로 비치하는 그 종은 현관문 쪽 그리고 베란다 쪽이 제일 좋은 위치가 됩니다.